오늘도 수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알테오젠 흐름을 보면요. 32만 8천 5백원의 고점을 한번 기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날 오일선 위에서 주가를 버텨주기는 했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의 폭락과 그 여파로 인한 국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알테오젠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7.5% 해당하는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박스권 하단이 25만원이죠. 그리고 상단은 30만원 부근에서 물량 매집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간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주정이 세력들이 만드는 이유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을 덜어내고자 기간을 늘리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주가가 30만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진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비싼 가격으로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제한된 돈으로 인해서 주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간주정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차근차근 받아주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코스닥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려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인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동안은 코스닥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 모멘텀인 키트루다와 테르가제 그리고 허셉팀 바이오시밀러 등 지금 다양한 플랫폼이 지금 대기 중이란 말이죠.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알테오젠의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특히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한 매수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알테오젠의 주가가 멈추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파동을 만들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오고 있고요. 상승률이 540%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알테오젠의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알테오젠의 패턴 자체가 주가를 올린 다음에 기간 조정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기간은 약 2개월에서 3개월로 잡으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도 약 두 달 동안의 박스권 장세에서 물량 매집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죠. 자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알테오젠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올려줬고 이런 박스권 자리에 의해서는 절대 매도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매물대를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만원대 이렇게 밑고리가 많은데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을 아직까지도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간이 알테오젠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기간 쪽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가격이 3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도 기간의 매수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자 그만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검은색 선과 캔들 사이에 거리가 이격도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주가가 올라진 만큼 당연히 이격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런 이동평균선들도 있죠. 같이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격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매물대를 소화해 주면서 알테오젠의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7.5%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시고요. 신규 매수자분들도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왔을 때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으로 인해서 변곡점이 나오는 알테오젠의 주가 자리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요. 피보나치 조정으로 봤을 때 61.8% 되돌림 자리인 26만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6만원 가격 자체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인 11선이 버텨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대응을 할 때는 11선 위에서 물량을 담아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지금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의 실시간 전략과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은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봉필이 주식이 뜨고요. 아래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완료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소통방으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은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자리에 있는데도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 물량이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30만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40만원 그리고 50만원까지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알테오젠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역량이 적지 않게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9월 달에 이어질 금리나와 미국의 대선이 남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는요. 특히 알테오젠이 석혀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잘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 1위를 노리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매도하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로 접근을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알테오젠의 위대함이 전세계로 퍼져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소통방 안에서 급등주 순환주 테마주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난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정보와 타점까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테오젠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매매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알테오젠 주가 급등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정보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제가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약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에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하면은 깡통차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에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해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